21만 53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우리산업입니다. 우리산업은 는 동사는 2015년 4월 1일을 분할기일로 하여 우리산업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인적 분할하여 설립함 전기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핵심 부품을 개발 및 양산하며 차세대 자동차 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용인의 본사와 평택의 생산공장을 두고 있음 완성차 업계의 두 차 공급업체로 국내 주요 거래처로는 한온시스템, 현대모비스, 두원공조 등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 2015년 4월 우리산업홀딩스, 구우리산업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 부분이 인적 분할되어 설립되었으며 액추에이터, 클러치코일 부품, 히터콘트롤러 등을 생산함 대시 주요 수요처는 완성차 업체의 한 차 공급업체인 한라공조, 현대모비스, 두원공조 등이며 수출 거래처는 덴소, 발레오, 페어, 델파이 등임 대시 동사는 2012년부터 디젤 차량의 난방보조장치인 ptc 히터를 미국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가솔린 및 전기차로의 적용 확대가 기대됨 재무 대시 국내 및 아메리카, 유럽, 중국 시장향 hbac 액초에이터 및 히터 컨트롤러셈블리와 전기차용 전기 히터 매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유연가 유래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 익은 전년동기 대비 적자 전환되었으며 기타 수지 및 금융 수지 저하에 따라 순이익 또한 적자 전환 대시 반도체 차량용 부품 공급 완화 등으로 주요 제품의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양한 고객사를 통한 양호한 수주 확보로 외형 성장 및 수익 개선 기대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우리산업의 시가 총액은 1306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우리산업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625위입니다. 우리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913만 2100의 순세주입니다. 우리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우리산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1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85.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28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6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093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1.18배 1213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91%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41번지억원 103억원 마이너스 73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6번지억원 54억원 5억원입니다. 우리 산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03번지 14%이고 유보율은 2030.9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33.29이며 전일 대비해서 18.88-0.8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03.13이며 전일 대비해서 14.09-1.9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2022년 12월 20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4,3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14,450원보다 1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14,56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산업의 총가는 14,300원이며 주가가 우리 산업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의 총가는 14,300원이며 주가가 우리 산업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우리 산업은 거래량 2만 2,188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420세주, 키움증권에서 3,325주, 한국증권에서 3,270주, 메릴린치에서 2,400세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48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6,227주, 키움증권에서 4,121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934주, 삼성에서 1,329주, 한국증권에서 1,17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73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산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